안녕하세요. 반찬 분들의 톡톡쇼입니다. 반찬 분들의 톡톡쇼입니다. 오늘은 롱 치스틱을 먹을 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롱 치스틱을 먹을 건데요. 롱 롱 롱 고구싱! 잘 먹겠습니다. 치스틱이 이만하다니. 치스틱이 제 얼굴보다 길어요. 일반 치스틱보다는 한 5배 정도 큰 것 같아요. 깜짝이야. 엄청 커요. 입안에서 치즈가 폭발할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다. 아니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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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요 살짝 끓여놓고 일단은 되게 튀김이 바삭하구요 안의 치즈가 정말 이번에서 홀리홀리홀라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치즈가 치즈가 좀 많아서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치킨 양념소스 치즈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또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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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괜찮으면 나도 좀 아닌거 같아요 이렇게 일반 치즈스틱은 치즈가 조금 들어있어서 별로였거든요 롱치즈스틱은 이 치즈스틱 안에 치즈가 꽉 차있어서 입에 꽉 차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후라이닙 치즈가 티라맛길 바르는데 치즈스틱은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거리다 보니까 치즈쿠도 아주 치즈우욱 티라지지는 않네요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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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많았구나 치즈가 많았구나 근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 양도 많고 치즈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우리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면 안녕